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오전 9시를 정각 9시입니다 어제는 내가 충남 피나클랜드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가서 액션캠으로 촬영을 했는데 그 촬영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촬영을 했지만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액션캠이 갑자기 왜 그렇게 잘못됐는지 영상이 제대로 촬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액션캠을 폼웨어를 했단 말이에요 폼웨어라는 건 뭐냐면 액션캠의 프로그램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폼웨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폼웨어를 시켰더니 제대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액션캠도 가끔씩 떠나기 전에는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늘 촬영이 잘 되니까 이번에도 실수 없이 잘 되겠거니 하고 떠났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사전 점검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한 번씩 살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승만의 외교 안보 국방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는 운동권 사회에서 퍼진 브루스 커밍스식 수정주의 사관에 따르면 이승만은 분당과 민족상전의 원형으로 지킨 바 있다가 1990년대 탈냉전 시기 러시아 정부가 구소련 시절 기밀문서를 공개하면서 죽은 이론이 됐다 이 브루스 커밍스라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브루스 커밍스의 아내가 한국 여자라고 내가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이 무슨 이론을 주장했냐면 유교 전쟁이 미국이 유도한 전쟁이었다 미국이 일부러 그 유교를 일으키도록 북한이 유교를 일으키도록 유도를 했다는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만약에 미국이 유교를 유도해서 일으켰다면 미국은 정말 부도덕한 국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왜 유교를 유도를 일으키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자기네 나라 젊은이들을 3만 명씩 이 땅에 와서 죽게 만들었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론이 다 거죠 아니 유도를 해가지고 미국한테 이롭게 된 점이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 나라 젊은이들을 3만 명씩이나 죽이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죠 그런데 미국이 유도를 했다는 겁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을 하도록 유도를 한 장본인이 미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렇습니다 정용욱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는 미군정의 존하지를 인용해가며 이승만이 자신의 정치적 배경을 위해 활동했을 뿐 외교에서 마저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맥아더도 면담을 거절하는 걸 기억 후 고작 몇 분밖에 만나지 못하거나 유엔총회도 이미 끝나간다는 걸 알자 마지막까지 방문을 미뤄놓고선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정치적 활동으로 포장해서 떠들었다는 주장이다 다만 하지가 이승만과 시중일간 대립하던 인물이었던 것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흡한 전쟁 대비 아침은 해주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라며 북진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승만은 그랬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평화통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승만이 통치할 시대에는 이승만이 입만 열면 그랬습니다 북진통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하면 북한과 전쟁을 하면 아침은 해주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루만이면 다 북한을 점령한다 이거야 이게 정말 국방이 강력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이승만도 그 당시 대한민국의 국방이 한심했다는 걸 이승만 자신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뻥이고 헛소리라고 하죠 무책임한 뻥이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비하면 지금 대한민국 국방력이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헛소리 안 하잖아요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작자가 정부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정부에서 지금 헛소리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승만 정부 시절에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 이런 헛소리를 떠들어댔으니 이런 이승만이가 헛소리를 떠들어댔는 걸 북한의 김일성이가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야 전 남한이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저렇게 헛소리를 떠들고 있네 우리는 벌써 탱크가 100대 이상 넘게 소련제 탱크를 보유하고 있고 말이야 어마무시하게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어마무시하게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데 야 남조선 저것들 정말 웃기고 자빠졌네 한 번 이를 벌려볼까 아마 이런 유혹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해요 아 저렇게 뻥을 까고 있네 저것들 한 번 코를 납작하게 해버릴까 이게 참 무책임한 짓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걸 대통령 자신이 잘 알고 있으면서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떠들었으니까 이것이 정말 이승만 정부의 크게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난 봅니다 국방의 최고 책임자로서 북한의 남침 준비를 파악하고 대비를 하지 못한 것은 책임이 있다 그럼 왜 이승만이 이렇게 뻥을 치면서도 이불은 뻥과 공가를 치면서 국방은 유교전쟁이 터질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못했느냐 준비를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미국에게 그렇게 미군 철수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렝이를 붙잡고 애원을 했는데도 미국이 다 극소수의 인원만 여기다 남기고 다 철수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전쟁에 대비를 해야 되려니까 전번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전쟁에 대비를 하려면 무기를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되는데 사올라니 돈이 있습니까 어디서 지금 대한민국이 폴란드에다가 이렇게 장기저리로 무기를 주잖아요 우리가 흔히 카드를 긁어서 물건을 사듯이 그렇게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사는 거죠 외상으로 그런데 그때 당시 대한민국이 외상으로 외국에서 무기를 사드릴 수 있습니까 무기를요 대한민국한테 외상으로 주겠다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갚을 능력이 있는 국가한테 외상을 주는 것이지 아니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 신생국가에 금방 독립한 지 미칠 뿐이 안 된 신생국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나라에 뭘 보고 외상으로 주겠습니까 외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기를 사올려야 사올 수도 없어 미군은 이미 다 철수한 상태지 어떻게 할 겁니까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에 대비할 뾰족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조금은 건덕질에도 있어야 하다못해 개인으로 말하면 하다못해 외상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신용카드도 있어야 외상으로 물건을 사올 수가 있는 것이지 신용카드도 없어 현찰은 더더욱 없어 무기를 준다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승만이가 전쟁 준비를 못했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전쟁 준비를 할 그런 그게 없는 겁니다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전쟁 발발 이전시 산발적인 국제전 양산이 이어져가고 있는 와중에 전 병력의 3분의 1을 휴가를 보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게 유교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우리나라 군대를 전부 휴가를 줘서 고향으로 떠나겠잖아요 이게 나중에 밝혀진 얘기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 유군참모총장 채병덕이가 간첩으로 오인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교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 군대에서 스스로 셀프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군 수뇌부에 간첩이 있었는가 이거를 수시로 셀프 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에 뭐라고 했냐면 채병덕이는 간첩이 아니었다 간첩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왜 유교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군인의 3분의 1을 다 휴가를 보냈느냐 그게 왜냐면 유교가 한국전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6월 25일 날 한국전이 벌어졌잖아요 6월 하순경쯤 되면 이 군에도 보리꼬개가 온다는 겁니다 군을 먹여야 될 식량이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입을 아끼려고 군대가 먹어 치우는 식량을 아끼려고 3분의 1을 다 휴가를 줬다는 거예요 유교 전쟁이 터지기 전에 휴가를 준 게 바로 이런 식량 문제 때문에 휴가를 줬다는 겁니다 누가 북한의 스파이가 돼서 북한 정책에 동조하느냐고 휴가를 보낸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식량이 딱 떨어질 때라서 3분의 1을 다 휴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그게 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베낀 것은 장비 인력 부족이라는 사실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당시 감시 전력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건 최전방에서 인민군과 직접적으로 교전을 벌이고 정탐했던 일선 부대장의 보고밖에 없었다 다만 당시 계속된 비선 근무 태수로 국군의 피로도가 가중된 상태였고 국가산업이 농업에 편중되어 있었기에 휴가를 보내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그러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군에 대한 어떤 비상조치를 내리고 그랬어야지 왜 태평화하고 있었느냐 이런 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우리 군에서는 수시로 비상을 걸었다는 겁니다 비상을 걸었다가 또 해제하고 걸었다가 해제하고 이걸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비상을 걸었다가 해제하기를 반복할 때 그때 해제했을 때 비상을 해제했을 때 그때 유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상을 걸었으면 반드시 좀 있으면 해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비상사태를 그 글자 그대로 비상사태거든 비상사태를 마냥 오래 끌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비상사태를 오래 끌고 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이게 뭐 비상사태가 맞아? 아니 비상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아주 위험한 순간에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며칠 지나면 또 풀어야 되는 건데 비상사태를 계속 비상을 했다 풀었다 비상을 했다 풀었다면 어떤 부장이 생기겠어요 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가 양치기 소년이로구만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유교가 일어나기 전에도 수시로 비상을 걸었었는데 그 비상을 풀고 휴가를 보냈을 때 그때 유교를 만났다는 것이죠 한편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이었던 에지슨의 담화인 에지슨 라인에서 미국은 한국을 제외하고 라인을 그었다 물론 이것은 미국이 한국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약간의 원조를 통해서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미의회에 주기 위해서였다 미국은 1949년 12월 6일에 군사방위원조 법안의 302조를 통해서 한국 등의 2660만 달러가량의 원조를 계획했고 1950년 1월에는 26일에는 한미 상호 군사 원조 협정이 지결됐다 당시 미국은 북한이 남침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북한이 본격적으로 소련에게 무기를 구입하기 이전에는 북한의 전력이 남한을 압도할 수준까지는 아니었다 당시 유교가 일어나기 전에 미국이 북한은 정말 남침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이렇게 미국이 스스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미국이 정보가 부족했습니까 그때도 우리나라의 유교가 일어나기일 때도 지금과 같은 강력한 CIA가 미국 정부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CIA라는 게 언제 창설이 됐는지 내가 확실한 자료를 들춰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강력한 CIA가 있었더라면 아마 이렇게 정보가 어두웠죠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은 남침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그때 당시 북한은 아께대로 얘기하지만 소련제의 무기로 상당히 무장할 때였는데도 미국은 이렇게 어리석은 정보를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미국은 전자 같은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 57mm에만 대전차포같이 방어전에 사용할 무기는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었다 실제로 전쟁 초기에 제6사단은 57mm의 대전차포를 이용하여 기갑 장비에 어느 정도 타격을 주면서 선전하기도 했다 6사단은 전쟁 발발 직후인 6.2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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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8일까지 907발의 57mm 포탄을 소모하였다 즉 전쟁 이전에 이미 해당 대전차포를 수령한 상태였다는 얘기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던 북한은 소련제 T-34 전차를 운영했는데 이 전차를 상대하기에는 국군이 보유한 대전차 화기 위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일단 57mm 대전차포의 원본인 6파운더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름대로 잘 써먹었던 물건이고 어지간한 중용 전차는 그럭저럭 상대할 수 있었던 물건이다 AP-CBC는 논의로 하더라도 AP 사용시 500mm에서 112mm를 관통하고 1000m에서도 89mm를 관통하여 60도 경사의 45mm 두께의 장갑을 가지고 있는 T-34 85mm의 전면을 관통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경사 장갑이라 실제로 전면에서 관통하려면 약 320m 근처까지 와야 했다 만약 한국군이 APDS를 쓸 수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그건 영국군만 썼었던 물건이라 의미가 없다 당시에도 미군이 제공한 대전차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전차포는 320m까지 접근을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접근했을 때 쏴야 탱크를 관통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300m 밖에서 이미 먼저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심에서 단거리까지 접근을 한 상태에서 쏴야 되는데 공포심에서 그러지 못하고 300m 이상 되는 거리에서 대전차포를 날리니까 이게 관통이 안 되는 거죠 당시 미군은 한국지형에서는 전차의 사용이 제한적일 것이고 57mm 대전차포 정도면 한국지형에서 사용될 전차 정도는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격파가 되지 않았다 덕분에 초기에는 한국군이고 미군이고 할 것 없이 북한의 T-34 앞에서 고전해야 했다 사실 전차 이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은 길이 좁고 농밭이 많았으며 교량이 버틸 수 있는 하중도 제한적이었던 당시 한국지형을 생각하면 아주 틀린 건 아니었다 실제로 M26 포싱이 한국에 와서 지역 문제로 고생했고 영구의 센츄리온 전차도 어디 처박는다던가 셔먼 전차가 전복되는 등 당시 한국지형이 전차를 굴리기 좋지 않은 상황인 건 사실이다 문제는 당시 한국군의 역량은 그 상황에서도 전차에 대응하기 힘들었다는 것 하다못해 대전차 지뢰라도 잘 활용했으면 대책 없이 밀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이 왜 한국군한테 탱크를 지원을 안 했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 한국군은 탱크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한테 탱크를 지원 안 한 것은 한국은 탱크를 운영할 그런 조건이 아니다 한국은 산이 많고 도로가 있어도 포장이 안 된 흙도로 그러니까 집안이 약한 흙도로가 전부다 그리고 논밭 이런 데다가 새끼리 쨍 폭이 좁은 새끼리 이런 게 전부 많고 그래서 한국 같은 지형에서는 탱크를 운영할 조건이 못 된다 이래서 한국한테 탱크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탱크가 한 대도 없었는데 그 말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탱크를 몰고 남하를 하면서 이 지형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럼에도 북한이 탱크를 몰고 남하를 하면서 지형적인 문제로 이렇게 고전을 겪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국군은 그 탱크를 파괴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미국이 제대로 된 지원이 있었다면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의 발언이 사실화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선 강력한 북진 의사를 내보이는 상황에서 전자 같은 무기를 제공했다가 선제 공격이라도 한다면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될 상황이 있게 회의적이었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이 선공보다 남한이 선제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적도 있었을 정도였다 그래서 이승만이 공공연합에 강력한 북진 의사를 내비친 것이 6.25 전쟁 초기에 북한에게 큰 전력차로 인해 무기력하게 밀리게 된 것에 일조했다는 비판이 있다 또 그런 점도 있고 미국이 한국한테 탱크를 한 대도 주지 않았다는 건 이렇게 한국의 지형이 탱크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못된다 뭐 이런 점도 있었지만 틈만 나면 이승만이가 공갈치는 거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는 뻥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승만이가 이 뻥을 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야 이승만이한테도 군대 주지 말라 이승만이한테 군대가 아니라 탱크 같은 무기를 주지 말라 이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승만이한테 탱크 같은 이런 중화학 무기를 제공했다가는 진짜 이승만이가 북한으로 북진할 우려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잖아요 정말 미국이 이승만이한테 대대적으로 탱크 무기 이런 걸 줬다면 정말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게 입놀림이 너무 과격하니까 미국이 이제 탱크를 주는 것도 주저했다 그런데 그렇기도 하고 내가 전번 시간에도 내가 눈이 얘기했지만 미국의 행태라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상당히 미국이 소극적이에요 아니 그 공산주의 소련이나 공산주의 놈들은 공산주의 놈들은 틈만 보이면 침략을 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렇게 과감성과 과단성과 과감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세계 미국은 먼저 침략해서는 안 돼 항시 침략을 하면 방어하는 데만 집중하고 이랬단 말이죠 이렇게 소극적인 행태가 바로 미국이 취하는 행태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소극적인 입장에서 이승만이한테 과연 탱크라든가 이런 중요한 무기를 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주죠 그렇게 소극적인 미국은 이승만이한테 탱크 뭐 이런 중요한 무기를 지원을 안 했는데 그때 당시 소련은 소련 스탈린은 김일성이한테 과감하게 이렇게 탱크 굉장히 중요한 무기들을 많이 지원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과단성이 있는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러시아가 과단성이 있게 부도독하니 어체니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그렇게 무모할 정도로 과단성이 있는 겁니다 모험성이 있는 거예요 모험성이 있는 거예요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항상 침략이라고 하면 아주 경기를 일으켜 침략하지 말라 항상 방어 방어하는 것도 소극적 방어야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 그때 인천 상용 작전에 성공하고 38선을 넘으려고 할 때도 38선을 넘지 마라 38선 북진을 하면 확전이 우려된다 미국이 제일 겁려한 게 확전인 것입니다 확전 확전 떠들면서 결정적인 순간을 기회로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쟁 준비도 미흡했고 섣불리 북진을 외쳐서 미국이 한국군의 장비를 지원하는 것에 소극적이게 만든 것은 비판할 점이었지만 전면전이 발발한 이후 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전면적으로 미국군에 이양하여 히틀러나 스탈린같이 군 작전에 간섭하려는 모습은 거의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만약 이승만이 히틀러나 스탈린같이 작전권을 미국에게 이양하지 않고 멋대로 후퇴불과 전선 사주 따위를 외쳐댔다면 나치 독일군같이 강군도 아니었던 국군은 초기에 전멸당했을 것이고 소련처럼 광대한 영토나 인적 물적 자원도 없던 한국은 파멸했을 것이 확실하다 상황이 그렇게 되면 미군도 아예 투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미국의 소극적인 행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미국은 한국이 핵무장한다 이 얘기들 일절 못 꺼내게 하잖아요 아니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얼마 좋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아니 미국이 왜 중국 때문에 골치를 썩이느냐 이거요 한심한 나라예요 한국을 핵무장시켜 보십시오 중국 때문에 골치 썩을 일이 없는 거예요 바로 중국을 앞에다 두고 한국이 핵으로 딱 막고 있는데 중국이 어디 꼼짝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미국은 중국 때문에 골치를 썩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국 바로 앞에 한국과 일본이 핵으로 딱 버티고 있는데 중국이 물 꼼짝이 나겠습니까?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미국은 정말 대박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파키스탄이나 인도 같은 나라는 핵을 무장을 할 때 눈 감아주면서 왜 한국이 핵을 못 깎게 눈에다 불을 켜고 닫아보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정말 정말 미국이 우방국인 거 맞습니까? 정말 진정한 우방이라면 핵무장을 시켜야 되는 거죠 아니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맨날 만나서 핵우산이네 어쩌네 맨날 떠들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한국을 딱 핵무장을 시켜주고 야 이제 너네 나라는 너네가 지켜 우리는 철수하겠다 그래도 되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러운 그런 나라입니다 핵 확산 때문에 그렇게 그러는 거다 핵이 지금 다 이미 확산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도 핵을 가지고 있지 이란도 핵을 가지고 있지 인도 파키스탄 다 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핵이라는 건 확산이 이미 된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핵이라는 건 확산이 된 마당에 왜 한국은 자꾸 핵을 못 갈게 눈에다 불을 켜고 닫아보느냐 이거예요 참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만둡시다 내가 열랬다고 해서 바로 들 게 아니잖아요 한국전쟁 초기 허위 전황 방송 그다음에 한강 인도교 폭파 국민 방위군 사건 일본을 상대로 한 테러 시도 이런 게 다 이승만 정권에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죠 이승만 정권을 비판하고 이럴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국민 방위군 사건 이 국민 방위군 사건에 관해서도 좀 얘기가 많은데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승만의 인간탐구 이승만이 지금 한없이 길어지는 겁니다 기억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되도록 격가지들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경제에 대한 평가 전형적인 제3세계 독재 국가형 경제 그래서 이승만은 전형적인 이승만 정부가 행한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제3세계 독재 국가형 경제를 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재 국가형 경제라는 게 뭐냐면 모든 걸 국가가 주도한다는 거죠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그래서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의 경제는 어땠느냐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입니다 이 시장 논리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제가 아니고 국가가 인위적으로 경제를 이래라 저래라 가담을 해가지고 국가가 인위적으로 끌고 가는 경제를 독재 국가형 경제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32분을 경과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전형적인 제3세계 독재 국가형 경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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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